자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장 처음으로 초급 과정이죠. 메타스플로이드 이해 및 활용법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메타스플로이드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메타스플로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다음과 같이 메타스플로이드에서 소개를 합니다. 길게 적혀있는데 핵심은 보안 문제를 식별하고 취약점을 완화하며 전문가에서 보안평가, 그리고 지능원 공격, 패스워드 감사, 웹 애플리케이션 스캐닝, 사회공학 공통적인 키워드를 보시면 문제식별, 취약점 완화, 평가, 공격, 스캐닝 이런 키워드들이 있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어떤 모의애킹을 도와주는 자동화된 도구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복잡하게는 이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hdmooer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고요. 지금은 4점대 버전까지 나왔는데 2점대 버전까지만 해도 펄이랑 C 언어로 작성이 되어있었고 3점대 버전 올라오면서 루비로 새롭게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rapid7이라는 회사랑 같이 협업을 해서 큰 차이는 모르겠는데 조금 이제 GUI 쪽을 분리를 하면서 프로랑 익스프레스 버전의 사용자 맞춤형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하는 상업적인 차원 측면에서 확장을 한 것 같아요. 일단 그렇고 여기 한마디로 한 줄로 요약이 잘 되어있네요. 메타스플로이드 프레임워크는 보안 테스팅을 위한 일종의 통합 체계로 모듈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적은 건가요? 제가 적은 것 같은데 그래서 모듈화라는 게 여기서 핵심입니다. 모듈화가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메타스플로이드 프레임워크 버전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프로버전, 익스프레스 버전, 커뮤니티 버전, 프레임워크 버전이 있는데 프레임워크 버전이 있다는 크게 어떤 사용자 관점의 버전이라기보다는 개발자랑 연구하는 분들을 위한 프레임워크 소스고요. 디벨롭먼트 개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단 크게 유념할 거 없고 크게 프로랑 익스프레스 커뮤니티 버전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커뮤니티 버전은 무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실습하게 될 그런 내용과 똑같고요. 그리고 프로익스프레스 버전은 유료예요. 유료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프로익스프레스 버전과 커뮤니티 버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용자에 친화된 UI 그리고 어떤 기능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코어에 가진 기능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이스 라이브러리라든가 프레임워크 코어에 핵심을 이루는 코드들은 다 똑같은데 그 윗단에서 사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 기능들을 내부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자신이 가진 자원을 자산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리포트까지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뮤니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아미티지라는 어떤 GUI 비순물이 탄 UI가 있긴 하지만 커뮤니티의 대표적인 것은 메타스프로이드 MSF 콘솔이라는 콘솔 기반의 UI가 있습니다. 드라마 유령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초반에 보면 연예인 나오죠. 여자 연예인 나오고 누가 날 감시하고 있어 이런 거 나오고 웹캠 화면 다 감시하고 이런 거 있죠. 그거를 메타스프로이드을 사용했더라고요. 드라마 한번 전편 받아보셔서 확인해 보시면 해커라는 사람이 여자 연예인 빌람과 오피스텔 근처에서 계단에 앉아서 컴퓨터를 두드립니다. 검은 화면 다다다닥 올라가는데 그게 메타스프로이드 콘솔 화면입니다. 있어 보이죠? 검은 화면은 원래 있어 보이니까 해커들은 원래 콘솔을 이용하는 건 농담이고요. 굳이 UI가 필요 없죠. UI는 어떻게든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공부를 더 하고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고 하려면 콘솔 기반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안 들기도 하고요. MSF 콘솔이라는 거를 가지고 실습도 하고 공부도 할 건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프레임워크가 뭔지 알아야겠죠. 왜 프레임워크라는 말을 썼을까요? 메타스프로이드 프로그램이라는 말도 쓸 수도 있고 메타스프로이드 운영체제라는 말도 쓸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프레임워크라는 말을 썼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메타스프로이드이라는 프레임워크 자체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는 소프트웨어 설계와 구현은 재사용 가능하도록 해주는 뼈대라고 하고요. 정의를 하고 구체적이며 확장 가능한 기반 코드를 가지고 설계자의 의도를 따르는 여러 디자인 패턴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고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재사용입니다. 코드 재사용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왼쪽에는 뼈대로 만든 큐브가 있고 오른쪽에는 네모가 칸칸칸 채워져 있는 큐브가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할 때 동네에서 요즘 아파트 짓거나 빌라 짓는 거 많이 보시면 아실 텐데 요즘 아파트는 이렇게 안 짓는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조립을 해와서 칸칸칸 탑 쌓듯이 하던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 철근 구조로 프레임을 쫙 만들어 놓죠.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거푸집 딱 씌워가지고 시멘트 붓고 기둥을 만들어내죠. 그 시멘트를 붓기 전에 그 철근을 딱 만들어 놓은 그 구조 그 구조 그래서 나름 설계 과정에서 이렇게 지울 거니까 이렇게 철근을 올렸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철근에다가 시멘트를 어떻게 입히냐에 따라서 건물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철근을 제공해주는 게 바로 메타스플로이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그 철근 안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물을 채우는 것들이 메타스플로이드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라던가 어떤 모듈들 하나하나의 기능을 하는 그런 핵심 단위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프레임워크 구조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네모 구조라고 했을 때 이 안에 있는 이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프로그램이라고 했을 때 프로그램이라고 했을 때 이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은 다 얽혀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얘를 가져다 쓰기도 하고 얘가 얘를 가져다 쓰기도 하고 이렇게 얽혀져 있을 때 더 이상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이거 잘 돌아가면 되죠. 근데 익스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은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해커들도 자꾸 막히면 자꾸 우회를 하겠죠. 자꾸 새로운 기법을 만들어내고 어떤 새로운 공격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그냥 서버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몇 개밖에 없었지만 요즘에는 너무 많아요. 운영체제도 다양하고 운영체제도 그냥 데스크탑에 쓰는 운영체제도 있고 모바일에 쓰는 것도 있고 서버에 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응용 프로그램도 무궁무진하고 휴대폰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확장성과 재사용성이라는 걸 고려를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버리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려면 이거 하나 추가하려고 다 추가해야 돼요. 물론 개발자분이 나름 기능별로 구분했겠지만 좀 재사용성과 어떤 확장성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좋은 구도는 아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놓으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네모난 칸이 메타스플레이트의 어떤 로그 기능이라고 했을 때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로그 기능이 부족해요. 그냥 모듈을 돌리다 보니까 내가 포착해야 될 로그가 있는데 내 나름대로는 생각해서 설계를 했는데 로그 기능이 뭔가 좀 어설픈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좀 개선하려고 보니까 기존의 그런 모듈화된 구조가 아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여기도 바꾸고 다 바꿔야 되는데 모듈화된 프레임워크인 경우에는 이 부분만 바꿔주면 됩니다. 이 부분만 바꿔주면은 나머지 부분은 알아서 이렇게 연결해서 동작을 하도록 돼 있는 거죠. 물론 제가 메타스플레이 개발자는 아니지만 이러한 의도에서 이렇게 프레임워크라는 구성, 구조를 가지도록 했고 이름도 메타스플레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메타스플레이 프레임워크라고 지어놓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내용에도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레임워크의 큰 흐름을 이해를 하면 설령 제가 강의 때 설명드리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보실 수가 있어요. 스스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왜 메타스플로잇을 쓰느냐? 농담으로 무료니까 해놨는데요. 무료니까 해놨는데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뭔가 기능이 업데이트되고 그리고 그 업데이트되는 기능과 내용들의 어떤 원리들을 제가 다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픈소스니까. 오픈소스의 어떤 치약점 오픈소스 기반으로 하는 치약점 진단과 모이킹 프레임워크 중에 메타스플로잇이 가장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그렇다고 이거 하나 있으면 다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가장 좀 뭔가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지고 새로운 기능들이나 모듈도 지속적으로 잘 추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다. 그래서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스플로잇 활용 분야는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가장 핵심은 모이킹과 치약점 진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모이킹은 쉽게 설명하면 어떤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가 있는데 내가 이 컴퓨터가 안전한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이 컴퓨터가 문제가 많은지 점검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 중요한 문서가 많이 있거든요. 지키고 싶은 문서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모이킹이라는 걸 합니다. 제가 원론적으로 너무 많이 다루진 않을 건데 개념적으로만 그냥 혹시 모르시는 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이킹이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해킹은 뭘까요? 해킹은 이 컴퓨터 시스템을 깊게 이해하는 겁니다. 깨부시고 파괴하고 이런 게 아니라 깊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Deep Understanding 왜 그러느냐. 지금 이 컴퓨터에 동작하고 있는 운영체제라든가 지금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이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그럼 그 문제들로 인해서 어떠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게 해킹입니다. 그럼 모이 해킹은 무엇이냐. 모이로 해킹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나름 사전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범위를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시스템이 어떤 위험에 처해있는지 모이로 해킹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보고 이런 공격에도 먹히더라. 저런 공격도 먹히네. 이런 시나리오도 여기는 가능해. 라는 것들을 쭉 뽑아보고 그렇다면 이런 취약점과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알려주는 게 모이 해킹 과정이에요. 그냥 단순히 어떤 시스템을 가져다가 부시고 백도 설치하고 키로가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해킹이 아니라 모이 해킹 같은 경우는 물론 백도랑 키로가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킹의 목적이 중요한 거죠. 해킹의 목적이 이 시스템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들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치약점 진단 같은 경우에도 같은 맥락입니다. 모이 해킹이랑 엄밀히 따지자면 같은 맥락인데 제가 왜 굳이 이렇게 나눠놨냐면 여긴 해킹이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해킹에 보통 해킹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악의적인 나쁜 것들을 다 해킹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지적으로 해킹은 나쁜 의미의 해킹은 크래킹이라고 합니다. 크래킹. 글씨가 좀 그러네요. 크래킹.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크래킹이라는 것도 구분해서 생각한다기보다는 해킹 안에 또 같은 맥락으로 보기 때문에 메타스플로이드 활용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스플로이드 활용 분야 도대체 이걸 뭔지는 알겠는데 이걸 어디 쓰는지 알아야겠죠? 어디 쓰는지 알아야 되겠죠? 보시면 가장 먼저 모이 해킹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약점 진단이 있어요. 모이 해킹은 말 그대로 또 특정 시스템을 컴퓨터가 있어요. 특정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또 외부 공격이 취약한지 그리고 취약하다면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그리고 그 취약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주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치약점 진단이랑 같은 거 아니냐 엄밀히 따지자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굳이 이렇게 나눠 놓은 이유는 모이 해킹에 했던 해킹이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이죠. 메타스플로이드을 활용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말 그대로 우리 지금 조직에 있는 조직에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도 이런 것들이 어떤 취약점들이 있는지 진단을 해보고 개선 방안을 뽑아내는 걸로 끝날 수도 있고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체크리스트를 두고 이런 공격인 취약하다 이건 취약하지 않다 이렇게 목록을 뽑아볼 수도 있고요. 혹은 시나리오 기반으로 아주 깊은 곳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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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을 써서 이 컴퓨터에 들어와서 뭐 파일을 하나 감염시킨 다음에 그 감염시킨 파일을 또 내부에 또 PC에 다 뭐 퍼뜨리고 퍼뜨리고 이 내부 시스템을 완전 다 장악해버린다라는 뭐 그런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어떤 모이 해킹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 목적이 어떤 시스템을 뭐 뭐 깨부시고 뭐 중요한 파일을 꺼내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근본적인 목적은 같아요. 어 취약한 상태를 판단을 하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그런 두 분야인데 메타스플로잇의 특성 자체를 보면은 익스플로잇이 있고요. 어떤 뭐 실제적으로 악성코드 역할을 하는 가상의 악성코드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취약점 여러 운영체제 플랫폼의 취약점들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코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 수집 관련된 도구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앞에서서도 설명드렸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는 이겁니다. 뭐 모이킹을 한다거나 취약점 진단을 한다거나 내 시스템이 취약한지 확인하는지 혹은 실제로 내가 뭔가 뭐 내가 악의적인 학교라면 내가 지금 공격하려는 대상이 취약한지 그리고 취약하면 공격해버리고 싶어. 내가 원하는 걸 다 해볼 거야.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어떤 자동화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메타스플로이드의 주된 활용 분야입니다. 그리고 제로데이 진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이렇게 넣은 건데 제로데이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영어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말하는 키워드예요. 제로데이가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보시면은 작년에는 셰일샷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가지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잘 갑자기 말하려니까 여러가지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백신도 쓰고 여러가지 네트워크 보호장비도 쓰고 컴퓨터 잘 쓰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뛰어난 해커가 윈도우의 모든 보안 정책을 위하할 수 있는 제로데이를 발견했어요. 새로운 취약점이라는 거죠.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걸 코드를 가지고 만들어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윈도우 MS에다 공개를 해가지고 이런 취약점이 있다라고 이제 공개를 하면 패치를 또 해주겠죠.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 공개 취약점 코드가 공개되고 패치가 되기 전까지 그 사이에 그 해당 운영체제 만약에 윈도우라고 하면 윈도우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공격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사 같은 기관에서 아주 좋은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죠. 기관에서 뭐 그 정도로 파급력이 있는 그런 뭐 문제되는 코드 같은 경우에는 긴급 백신이라든가 어떤 긴급 진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 대부분 큰 문제는 해결되긴 하지만 국가적으로 큰 혹은 전체 시스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 아닌데 우리 회사에서는 유난히 많이 쓰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네트워크 장비가 있는데 거기에 뭐 제로데이가 떴어요. 근데 우리가 백신 회사나 혹은 리서치 회사랑 연계가 돼 있어서 그런 제로데이나 이런 것들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 우린 돈도 별로 없는 아주 영소한 기업이에요. 근데 아 저게 뭔가 위험할 것 같아요. 제로데이가. 근데 뭐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제로데이 코드를 구한다 하더라도 그게 뭐 우리가 가진 시스템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메타스플로이드입니다. 네. 소론이 길었는데 메타스플로이드에 조금만 사용할 줄 알면 제로데이 코드가 꽤 자주 올라오는 편입니다. 다른 그런 공개 DB에서 보면 익스플로이드 DB라든가 23377인가 23377인가 대표적인 공개 DB가 많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올라오는 공개 코드를 대부분이 다 메타스플로이드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제로데이 코드를 구했다 하더라도 복잡한 루틴들을 이해할 필요 없이 메타스플로이드 프로그램 모크를 이용하면 아주 간단한 명령만으로 내 PC가 혹은 우리 조직의 시스템이 취약한지 아닌지 진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취약적 문서 또 가능하다. 다양한 유형 다양한 플랫폼의 취약점 코드들을 메타스플로이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고 메타스플로이드의 코드들은 모듈화 되어있기 때문에 기능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취약점 분석이라는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익숙하시겠지만 취약점 분석이라는 게 생소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도대체 이게 어떤 게 취약점이고 어떤 게 어떤 기능인지 구분 정확하게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메타스플로이드은 프레임워크고 프레임워크 안에 있는 모든 기능들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 공격의 어떤 공격인지 설명이 있고 이거는 취약점을 유발시키는 코드다 그리고 이거는 치약점 만든 거를 PC에 전달하는 코드 이렇게 다 역할이 나눠져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치약점 코드 부분만 꺼내와서 쉽게 쉽게 분석할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뒷편에서 자세하게 다룰 건데 뒷편에서 다룰 건데 지금은 이제 치약점 분석도 가능하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동화도구 개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고급 과정에서 다룰 겁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메타스플로이드 프레임워크를 깊게 깊게 이해를 하고 그 안에 있는 돌아가는 라이브로이드 코드들을 다 어느정도 이해를 하게 되면 굳이 새로운 코드를 짜지 않고도 메타스플로이드 라이브로이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어떤 자동화 도구를 개발할 수도 있고요. 혹은 메타스플로이드 내가 원하는 우리 회사에서 혹은 내 조직에서 내 모이해킹 업무에서 필요한 기능들만 쏙쏙쏙 뽑아서 어떤 스크립트를 짤 수도 있고요. 혹은 혹은 꼭 단순히 해킹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할당받은 어떤 100대 200대 컴퓨터로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들의 패치관리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스크립트도 혹은 툴도 메타스플로이드 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용하기 죄송합니다. 응용하기 나름 이라는 것 그래서 메타스플로이드 에는 주된 활용 분야는 이렇게 두 가지 분야인데 제로이드 제로이드 진단 체액점 분석 자동화 도구 개발도 가능하다라는 정도는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용어 용어입니다. 용어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용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키워드들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요.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최소한 여기 있는 용어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익스플로이드 익스플로이드 이 가장 핵심 이 되는 내용입니다. 뒤에 것도 다 중요하지만요. 보시면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방법 이라고 이게 돼 있는데 방법 이기도 하고요. 또는 또는 코드 이기도 합니다. 시약점을 공격하는 코드 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게 좀 추상적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문이 있어요. 문이 있는데 손잡이가 달린 문이 있는데 이 문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내가 이 문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도저히 빈틈이 보이질 않아. 그러면 빈틈을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 뚝뚝 뜯어보니까 이게 나무 재질이에요. 재질이. 그러면 나무 재질이면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라이터가 있죠. 라이터 가지고 이 문을 태워버리면 됩니다. 그쵸. 활활활 태워버리고 이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문을 다시 쓰지 않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 라이터가 익스플로잇이 되는 거고요. 이 나무라는 재질은 불에 취약한 나무라는 재질은 취약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이라는 성분 라이터에서 나오는 불이라는 성분이 그 취약점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신다면 익스플로잇은 라이터다. 그리고 익스플로이테이션은 라이터로 문을 불태워버리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후속 공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든 키워드입니다. 제가 번역을 한 거고요. 원래는 포스트 익스플로이테이션 이라고 많이 쓰는데 정의는 익스플로잇이 성공한 후 수행하는 공격 정도로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여기 보시면 라이터로 문을 태우고 가서 문을 태우고 문을 부시고 들어간 뒤에 그 다음 뭘 할 것이냐 돈으로 훔칠 것이냐 이 집에 나쁜 놈이 있으면 혼내줄 것이냐 혹은 여기 있는 물건들을 다 부숴버릴 것이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게 후속 공격입니다. 취약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꽃이죠. 혹은 불이라는 성분 불에 취약하다는 성분 이 나무가 불에 취약하다는 성분 자체가 취약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로드 같은 경우에는 쉘코드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여기 안에서는 메타스플로이드 안에서는 페이로드 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거는 이제 최종 목적 공격의 목적이 되는 코드로 내가 파괴를 하겠다 그러면 파괴하는 코드 혹은 계속 얘랑 연결하면서 계속 내가 귀찮게 명령 보내겠다라고 하면 명령 보내는 코드 이런 것들이 페이로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듈 모듈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루비에서 말하는 모듈과 메타스플로이드에서 말하는 모듈이 개념이 다릅니다. 루비에서 말하는 모듈의 경우에는 언어 파이썬에서 말하는 모듈이랑 똑같은데 언어의 관점에서 클래스보다 한 단계 높은 여러가지 기능들 정의들을 모아서 제공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메타스플로이드에서 사용하는 모듈도 근본 개념은 비슷한데 하나하나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익스플로이드이라는 기능 억실리얼이라는 기능 페이로드 라는 기능 하나하나의 기능을 모듈이라고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션 같은 경우에는 공격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명령도 스크린샷도 뜨고 파일도 가져오고 이렇게 계속 뭔가 내가 지속적으로 명령을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 공격자 PC와 상대의 피해자 PC와의 어떤 연결 통로가 계속 뚫려 있어야겠죠. 그런 연결 통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세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스너 같은 경우에는 리버스 커넥션을 할 때 공격자 PC가 있고 피해자 PC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야 공격할 거야 너 이 명령 실행해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방화벽이나 어떤 네트워크 장비 단에서 많이 막힐 수가 있죠. 이걸 이제 인바운드라고 합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튕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공격을 하면 튕겨나갈 수가 있겠죠. 튕겨나갈 수가 있는데 보통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들은 좀 신뢰하는 경향이 있죠. 이거는 아웃바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공격자가 있어요. 공격자가 있을 때 그냥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 공격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방화벽 정책이 막힌 경우에는 세션을 맺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야 네가 나한테 연결을 걸어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무사히 통과를 합니다. 그러면 세션이 맺어지게 되고 계속 정상적인 통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리버스 커넥션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 리버스 커넥션을 할 때 내가 명령 보내는 게 아니라 먼저 보내는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연결을 맺어. 그 다음에 내가 명령 줄게. 그럼 네가 나한테 맺도록 네가 나한테 요청하도록 하려면 그 연결을 기기울이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 길을 기울이고 있는 이토록 해주는 게 리스너입니다. 그래서 메타 스플로잇 같은 경우에는 어떤 리버스 커넥션 기능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리스너라는 것도 지원을 하고 이것도 하나의 어떤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제로데이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치약점 그리고 POC 같은 경우에는 치약점을 증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증명 코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치약점을 이용한 익스플로잇 코드가 실질적으로 라이터를 가지고 이 나무에 불을 지펴보는 거라면 POC 같은 경우에는 살짝 그 문을 끄슬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쇠라면 이게 그을음이 발생 안 하겠죠. 근데 나무라면 살짝 살짝 불을 지폈을 때 약간 그을음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건 치약하다. 불에 치약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나무를 다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약간의 그을음이 발생하는 정도 그래서 치약점이 있다라는 거를 증명 보여준다라는 그 정도 역할만 하는 게 Proof of Concept라고 하고 POC 코드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용어 정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